이상봉 신임 의장과 함께하는 제12대 대구 국회 자체제위의 후반기 의장 이상봉입니다. 새로운 인연 전반기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이 견제와 감시가 부족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후반기 의정 활동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진가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지 않겠나. 제주의 현안, 인생 회복에 초점을 맞춰서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받아 안고 의장의 소활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봉 신임 의장과 함께하는 이슈 토크팡 많은 시청 바랍니다.